이 나무를 67년 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한 8살쯤 됐을 때 여기 우리 아버지가 이게 5층 건물인데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. 앞에만 조금 리모델링 했고 서울에서도 일반 관청들이 5층짜리 없었는데 여기는 아주 전복이나 해주류들이 많이 나고 부유한 혐의라고 보니까 이 완도군청이 5층이에요. 아버지가 사무관으로 정근 오셔가지고 저 안에 간부사택이 3채가 있었어요. 일본식 간부사택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지냈는데 거기서 창물 열면 큰 배가 외양선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기 주차장이 되고 그 앞에 건물이 가려서 안 보이네요. 아 참 세월이 그렇게 흰머리가 허해 가지고 돌아왔네요.